마하반냐바람 다음 래퍼 모시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다려왔던 분이에요 저 이분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요 그 사람 나와? 우승후보 다 하면은 한 명 먹고 봐야 되나요? 펀치넬로 펀치넬로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랩하는 펀치넬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승후보로 뽑고 있는데 본인 우승하로 나왔나요? 그걸 목표로 삼고는 있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요? 우승후보로 혹시 보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EK 형님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춰주세요 어 예 2 2 2 3 2 3 3 2 1 3 2 2 3 3 4 3 4 평가만 하는 놈들에겐 바라는 거 없어 그냥 한 번 더 소비하게끔은 뭐 그렇게 계산 X 하고 X 애들의 금을 나랑 전부 같은 나라 허고보는 땐 백 백 대제 내가 백 배로 돌려줄게 지금 같이 할 수 있나 그때 가서 보자 맵 맵 지리끼리 바라데 아둘한 건 너희 때문에 바라는 것들 전부 돌려줄게 I'm me 너 인정이 못해 I'm me 나 비결해 거야 이제 날아가야지 Stop please 재미없어 미안해 것들 제비 X들 제비 것들 제비 Oh my god 아아악 I'm the friend, I'm so real, that's too real I'm the opinion, man, I'm the friend Hey! 좋은데요? 와우 와우 축하드려 처음부터 박자 타는 거랑 뱉는 거랑 다 너무 좋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차리고 온 것도 웹에만 집중하게끔 뭔가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좋습니다 아, 펀치넬로는 뭐 거의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2차 예선 중에서 저는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요 심지어 그 가사 절고서 아차 하는 그 제스처까지 너무 멋있었어요 we are K-POP M-NET